동준호, BTS, 손흥민, 이분야! 아우 김 군아. 아 왜? 요새 저기 장사가 잘 되니까 특히 여기 오겠다고 한 손님들이 많아. 나가가지고 길들어 댕기다가 제일 웃긴 애 하나 잡아와. 아 오늘은 뭐 게스트가 없나? 돌아 댕기면 있을 거야! 이런 애 기웃기웃 거리는 그냥 제일 웃긴 애 하나 데려와. 엄마가! 아우 이분! 어머 이모일 씨!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우일이 형으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모일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최고 최고! 왜왜요? 홈쇼 핑계를 휩쓸었잖아! 살짝만 이렇게 딱 대어도 아이씨! 첫째 또 무슨 배꼽폭탄? 손흥민, BTS, 봉준호, 이모일! 아이씨! 대부분 홍유나 씨가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다. 진짜로! 맞아맞아. 누나는 우일이 형을 절대 오프라인 상태에서 안 본다고. 내 마음속에 그 뭔가 인터넷 연예인으로 두겠다. 서로 통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옆에만 있고 스피커폰 하고 있으면 옆에서 듣고만 있고. 왜냐면 실제로 만나면 자기가 생각해봤던 어떤 환상이 깨는가 봐. 임승이 피셜? 이모일 오빠 너무 웃겨. 어우 근데 갑자기 밥 먹고 걸 붙여 말아. 어우 ㅈㄴ 싫다. ㅈㄴ 싫다. ㅈㄴ 싫다. 아니야. 아까 그거보다 낫잖아. 손흥민, 이모일 보다는 낫잖아. 봉준호, BTS, 손흥민, 이모일! 이모일 폼 미쳤다가 이제 댓글에 어떤 그냥 무조건 적어야 되는. 형 나오는 영상에 이모일 폼 미쳤다는 무조건 적어야 돼. 효윤아 씨가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고 몸이 힘들었던 날이 있었어. 근데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우울했던 날,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이모일 오빠의 홈쇼핑 영상을 보고 미친듯이 웃다가 뒤로 넘어가서 그거 힘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연예인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도 좀 약간 당황했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가 왜냐면 윤아가 진짜 힘들어할 때야, 정신적으로. 진짜 구석이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말없이 있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깔깔깔 거리는 거야. 그래서 윤아가 형 영상을 보면서 진짜 해피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전화한 거야. 근데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고. 유니콘처럼 실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느낌인데 유니콘 용 이모일 레츠고! 근데 또 좋아하는 음식이 월남쌈이시야. 월남쌈. 그래서 우리 홍수님 뽑혀 오셨으니까 왜냐면은 이 월남쌈. 와. 여기 좀 잡아줘 볼래요? 어? 썰어볼까요? 어? 이거로? 어? 왜 그래? 아니 어구를 얼마나 끌고 싶어서. 이모일이 있다. 이모일이 있다. 내가 밑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닮은 꼴들이 진짜 많더라고. 닮은 꼴 많아. 우선 김용명 선배. 아 김용명 형님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고. SBS에 김용명이 있다면 KBS에 이모일이 있다. 근데 용명선배는 철저히 계산돼. 그 모든 것들이? 형은. 나는 본능. 가난이 만들어준 본능. 무슨 소리야. 가난해. 아니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제 제대로 된 책가방이 없어서. 이거 보장이. 보장이. 보장이 말고. 오빠 검정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약간 똥포 아저씨랑 닮았는데. 검정고무신. 어 그 얘기도 많이 들어. 맞아. 누가 인스타에서 얼마 전에. 검정고무신 똥포 아저씨 이거. 똥찌개 아저씨 닮았다고. 닮았어. 나한테 폴로였어. 검정고무신 똥찌개 아저씨가 닮았어. 그럼 애니메이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 근데 이제 월남쌈이 또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어머니가. 외국에서 이제 좀 사셨는데. 어디 어디 어디. 시드니. 월남쌈을 어머니가 처음 맛보고. 거기 있는 동안에. 거의 월남쌈으로 몇 년을.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오오오. 호주식 월남쌈. 한국식 월남쌈. 오오오오오. 특별해요 뭐가? 원래는 이제 라이스 페이퍼인데. 응. 이거 대신에. 김을 깔고. 그 위에 밥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깔아서 마르는 거를. 이제 월남쌈. 김밥 아뇨? 그건 김밥이죠. 월남쌈. 김에다 밥 올려서 마른 거는 김밥이지. 올람쌈. 아, 뭔데? 아니, 얘네는 안 넣어. 봐도 시발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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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예전에 사업도 했죠, 우선. 고양이 바리깡도 팔아보고. 그게 뭐가 다른가? 뭐, 날이 좀 다르니까? 아, 뭐 똑같은데. 고양이 바리깡으로 우리 강아지 깎아져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 그럼 똑같더라고. 얘가 받는 느낌도 똑같고. 우리 그 봉순이가 짖는 표정도 똑같고. 깎았을 때 전혀. 네. 고양이 바리깡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고양이는 가위컷 해줘야 돼, 가위컷. 그러네. 고양이는 가위컷을 해야 되네. 그 차 다 접었어요? 접었어요. 아, 너무 좋아. 또, 뭐. 사진기. 인생 사진기 있잖아요. 오, 인생네컷! 인생네컷 그거를 이제 홍대 광동포차 앞에서. 아, 근데 그거는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아니, 아니. 왜냐면 코로나가 있어서 그때 이제 아예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처분했어요. 아, 얼마 전에. 그리고 또 뭐 성인용품도. 그 이제 마곡 러브랜드라고. 마곡의 성 박물관을 만들게 했다가. 오케이, 앞서가자.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 연예인이 도전한 성인용품이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다가 한 다섯 달 만에. 아,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이제 사긴 사는데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구나. 나조차도 매장 들어가서 아직은. 아, 조금 그렇더라고. 확실히 먹는 것도 약간 다르네. 일반 사람들이랑 단다. 웃겨. 아, 다 웃겨. 머리도 바퀴까지 다 웃겨. 응. 먹고 나니까 정확한 걸 하나 듣겠어. 뭐해, 뭐해. 우리 엄마 건 김밥이었구나. 엄마가 나를 가스라이팅 한 거네. 아니야. 관리하시나? 다이어트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안 튀는 체질인 거 같다. 안 튀어, 안 튀어. 저 되게 대의식가이어가지고. 라면 몇 개? 라면 파 아니고 밥 파. 탄수화물 파인데. 라면도 탄수화물인데? 밥 졌어? 아, 자꾸 또. 마구 씨와 이리 자꾸 해. 왜? 아니야. 공깃밥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한창 먹을 때 응. 고기 먹으면서 고깃밥 다섯 공기. 와, 준다? 엄청 대식 가네. 냉면, 이냉 하나, 물냉 하나. 아, 복방을 하시지 왜? 그러기에는 또 애매하지. 아,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해. 아우, 막 나도 아우, 막 그래.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우, 왜 난 왜 이렇게 애매하지? 개그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좋아서 한 일인데 암흑기가 있었단 말이야. 암흑기가 또는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까지. 아니! 아니, 최근까지 암흑기였지! 누가 나를 누가 알아! BTS! 봉준홍! 손흥민! BV! 렛츠고! 장작 쓰니까 좋네. 지금까지 새우 한 번도 안 넣었어. 아니, 새우... 어, 안 넣었나 보네. 새우 넣어주세요. 누나를 점점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헷갈려 하셔서. 아니, 계속 오리밥 만나더라고. 형, 근데 누명이 진짜 길었잖아. 홈쇼핑으로 커졌어. 왜 그동안에 보상을 다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매일 나올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와요. 누구한테? 아유, 지어내지 좀 마! 자꾸 인생을! 개콘할 때도, 인터뷰할 때도 그랬어요. 개콘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왜? 저는 볼트가 되고 싶다. 정말 작은 부품 하나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이 부품이 없으면 자동차가 조금은 불편하게 굴러가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개콘 때 그 역할을 못 했어요. 볼트 작은 역할만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그동안 우일이 형이 했던 코너를 다 보면 맨 마지막에 여기서 한 번 웃기고 한 번 웃기고 가장 웃기 거야! 우일이 왓채에 짜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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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볼트냐고! 이게 무슨 볼트냐고! 작은 그 역할을 어쨌든 못하고 빛을 못 보고 그리고 이제 개콘이 끝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뭐 슬픈 거일 수도 있지만 맞아 맞아. 회사에서 가장 많은 퇴직을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코너가 안 되면 또 퇴사 그리고 다시 입사 맞아요. 퇴사, 입사 이게 정말 많은 직업인 거 같아요. 정규직은 아니지! 그래서 되게 힘든 직업인 거 같아요. 이거는 좀 물어보고 싶다. 유튜브를 섭외부터 기획, 출연, 촬영, 편집 등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고 촬영이랑 편집은 이제 회사에서 해주지만 관여는 하죠. 지금은 이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손발이 맞았는데 초반에는 되게 관여를 많이 하고 이게 개그맨들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약간 편집도 이제 뭐 편집 번호를 한번 보내주면 우리 그 호흡이 있잖아. 호흡이! 요 0.1초 사이에 여기서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들어간다든지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아! 아! 약간 이런 거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손발이 좀 잘 맞아서 호흡 잘 잡는 개그맨은 진짜 천재라고 온단 말이야. 맞아요. 김용명! 이무위! 네. 김민기! 아! 감사합니다. 맛있네. 국물 좀 드세요.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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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박이 나일 줄 알았어요? 나일 줄 알았어요. 전혀? 홈쇼핑 개그가 엄청 많았잖아요. 개콘에도 그렇고. 그거를 약간 유튜브처럼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후배들한테 처음에 할 때 그랬지. 진짜 그냥 쇼호스트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막 멘트 치면서 웃기려고도 하지마. 나도 안 할 거야.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찐처럼 보여서 짤로 돌면 좋을 것 같아. 딱 예상 적중이었네. 요것도 한 입 먹고 이거 먹다가 앞입 빠지는 걸로 해주세요. 홈쇼핑 사고로. 요거를? 근데 맛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자, 지금 우리 또 시식단이 희식을 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제가 되는 건강한 다이어트 시식단의 월남쌈이죠. 좋아. 네, 한번 먹는 모습. 야, 뱉으라 그래. 뱉으라 그래. 뱉으라 그래. 원래는 개그를 좀 떠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사업하면서. 그 전부터 계속 개건할 때부터 계속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출근하면서부터 계속 떠나고 싶다. 짜면서 떠나고 싶다. 계속. 그러다가 떠났다가 왔는데 개콘이 다시 생기는데 돌아가실 생각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십 몇 년, 십 년 넘게 했지만 빛을 못 봤잖아. 공개 코미디랑 또 유튜브랑은 또 다르잖아. 거의 달라요. 내가 공개 코미디를 그렇게 했는데 빛을 못 본 거면 나는 그쪽에 자질이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진짜로 보면 약간 홍윤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공개 코미디에 진짜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자세. 맞아 맞아. 정말 천재 개그맨 중에 한 명이죠. 남자 개그맨은 누굴 제일 높이 싶은 거예요? 남자 개그맨은. 얘는 진짜 부럽더라. 여러 명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천재라고 생각하면 일단 유세훈 선배. 천재야. 그 다음에 김경우. 네. 박송호 선배. 문세윤. 아 문세윤 천재. 세윤이 뭐 천재야 진짜. 그리고 홍재석. 아 황태성. 천재 천재 진짜. 만약에 공개 코미디에 쓰면 나는 100점 100패다. 어차피 마지막에 기억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지. 아 이거는 이길 수 없네. 그럼 십 년 후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십 년 후에 이 문일은 또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재밌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 코미디 일을 좀 여유롭게 좀 하고 싶고 제작을 좀 해보고 싶어요. 조그만 어떤 뭐 레이블? 음. 기극의 박재범. 멍멍멍멍. 어 방금 춤이 골도 돌아가듯이. 골도 돌아가듯이. 이 사람이랑은 평생 가고 싶다. 동료들 중에. 아 그 친구들은 저를 별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숏박스 친구입니다. 숏박스가 안 됐으면. 안 됐어도. 안 됐어도. 왜냐면은 그 친구들도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고 그때 막 그냥 막 그냥 재밌는 거 해보고. 맞아. 막 이렇게 했을 때. 맞아. 아 참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 맞아. 아무것도 없을 때 같이 뭔가를 꿈꿔왔던 게 되게 든든한 게 있지. 진짜 재밌을 거 같아. 또 선물이 있다고 유나가. 아 이거는. 내가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어요. 얼마 정도 아니지. 월요일날. 짠 이거는. 오 야. 코코넛 떡이에요. 아 코코넛 떡? 내가 먹어보고 시식하고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그립. 그립. 그립? 네. 집에다 걸어놓으시면서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황금 황글이. 아 황글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일마다 단체로 이렇게 럭키. 럭키 중에 럭키. 이런 나무, 금. 아 그리고 약간 의미가 또 있네. 네.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없잖아요. 네. 두 마리. 약간 여자친구 만나라고. 네. 둘 다 수컷이에요. 아. 그렇게라도. 이 분야! 저도 하나 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뭐야. 이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냥 제가 웃겨서 공장에서 제작해달라고 해서 찍어낸 거예요. 본인 사비로. 네. 내 사비로. 100만원 된 사비로. 흑붙은 케이스. 댓글 쓴 공냥이들 중에 아이폰 13. 13% 14% 오. 꼭 쓰는 공냥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맞아 맞아. 비무일 3행시 한다던가 여러분 괜찮아요? 어 괜찮네요. 자 이제 순장 포차에 방문하는데. 소감 소감. 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에게는 특별한 음식인들 이렇게 월남쌈을 대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월남쌈은 월남김밥이었다. 아우 개그맨 사인드네. 개그맨 사인드네. 어 이거 윤혀 동원국에서 왔는데. 아 그래. 원하는 데. 어디 원하는 데. 아 여기 여기. 수영 씨. 수영 씨 같이. 아 붙이는 것도 내가 볼까. 아니. 수영 씨. 아니. 수영 씨. 지오 씨. 고마워. 수영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